한국국토정보공사 새벽바람도 안 배웠지? 그럼 다라다라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이 다라가 아니지 이 다라가 아니지 다라다라 밝은 달 이 태백인 우뚝은 달 저 달이 무연지 말고 장복하자강을 다 놓여 거기 다 있어 여기에 죽이는 거야 들으면 봤죠? 들으면 봤는데 무슨 죽여 그거 우리가 지금 놀아라 하고 반갑네 밖에 안 배웠잖아 그죠? 새벽바람에 이거 배웁시다 저기 앞소리는 배웠지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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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그래서 작업 파이팅 파이팅 세븐 바람에 연초롱 세븐 바람에 연초롱 연초롱 bulun초롱 초롱 새벽 바람에 연 초롱 새벽 바람에 연 초롱 댕기 끝에는 진주씨 댕기 끝에는 진주씨 진주씨 댕기 끝에 진주씨 댕기 끝에 진주 이렇게 달아놓은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주는 씨야 씨 진주씨 원래는 진주씨야지 맞아요 왜 진주씨냐면 진주는 저기 씨앗같이 생겼어 조개의 씨앗이라 생각해서 진주씨 이렇게 썼던거야 진주씨야 진주씨 댕 진주를 달은거야 댕기 끝에다가 대롱대롱 댕기 끝에는 진주씨 시작 댕기 끝에는 진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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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기 끝에는 진주씨 댕기 끝에는 진주씨 댕기 끝에는 진주씨 꼬꼬 허름에 밀화불쏘 꼬꼬 허름에 꼬꼬 허름에 밀화불쏘 어덕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귀희남이 어덕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어덕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아니냐 서울 서울 흑어 흑어리 키워라 서울 서울 흑어리 키워라 서울 흑어리 키워라 서울 흑어리 키워라 서울 흑어리 키워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탱기 끝에는 탱기 끝에는 탱기 끝에는 탱기 끝에는 진주씨 진이 너무 올라가 탱기 끝에는 진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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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남이 그렇지 그렇게 귀남이 아니냐 귀남이 아니냐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설 설 흐흐흐어리 키워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땡기 끝에는 진주씨 땡기 끝에는 진주씨 꽃꽃 흐름에 빌와볼소 꽃꽃 흐름에 빌와볼소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설 설 흐흐흐흐흐흐흐흐어리 키워라 설 설 흐흐흐흐흐흐어리 키워라 어허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둥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다시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바람에 연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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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기 끝에는 진주씨 행기 끝에는 진주씨 옷고 흐름에 밀화불쑥 옷고 흐름에 밀화불쑥 옷고 흐름에 밀화불쑥 옷고 흐름에 밀어붙게 옷고 흐름에 밀어붙게 옷고 흐름에 밀어붙게 서울 서구 서구 어디 키워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잘한다 새벽 바람에 연 처롱 새벽 바람에 연 처롱 땡기 끝에는 진주씨 꽃꽃 흐름에 밀와 불쑥 어덕 밑에 귀 희람이 아니냐 서울 서구 그고 허리 키워라 서울 서구 그고 허리 키워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아허 아 아하 아허 아 에에 흐앉 equv nem County 에 흐앙 억 Blind 새벽 바람에 연 처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땡기 끝에는 진주씨 땡기 끝에는 진주씨 꽃고 흐름에 밀어불수 꽃고 흐름에 밀어불수 어덕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어덕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설설 후고 흐름이 키워라 어둑둥 내 딸이야 어둑둥 내 딸이야 아하아ая아 오우오응 옥기야 같이 새벽바람에 시작 새벽바람에 연초로 땡기 끝에 른진 유시 웃고 흐름에 빌어볼 수 어둑 밑에 귀람이 아니냐 설 설 그고 그고 허리 키워라 어둑둥 내 딸이냐 아하하하하하 그고고고고고고고기야 그리고 저번에 배운 놈이 우리집 시작 우리집 집사 능금나무 능금한산이 열렸난디 그 능금이름은 오랑금이라 아가씨 줄냐고 가져왔소 어노 어리기 어노 어구고고고고고기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두둔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예수나무 바뀌었으니 옥토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소 초가삼간 집짓고 양치진 부모 모자다가 전년 반년 살고 지고 그itto 헉 어허 아 changed 우리야. 그 소리 배우다 만 것이 뭐 있더라? 밀절. 우리 선생님 가사 좀 일려드릴게요. 일려드릴 거요. 조금 있다가. 그 뭐죠? 사철가 배우다 말아야 됐지요? 사철가? 사철가 배우다 만 것을 좋게 배워야지. 그 장도 아니라고 해야죠. 한 장도 안. 왜냐면 사철가도 뛰어서 해야지 맨날. 단가를 앙꼭지만 부르면 재미없인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수녀님 밀러 드릴게 끝나고. 가서. 요거 좀 들으면서.